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팀입니다. 요즘에 해가 정말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랜턴을 많이 알아보시고 계실 텐데 저희 매장의 손님이 랜턴을 구매를 하러 오시잖아요. 그럼 저는 딱 두 가지만 여쭤봅니다. 성능이 먼전가요? 금액이 먼전가요? 만약에 성능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럼 저는 이 회사의 제품을 바로 추천을 드립니다. 금액이 중요하며 제스트.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니크론에서 나오고 있는 WL81 미니 사이즈의 손전등과 H11 미니 타입의 헤드랜턴입니다. 그렇죠. 니크론. 성능 좋은 걸로는 유명합니다. 내구성은 더 유명하죠.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금액이 저렴한 금액대가 아니죠. 마음에 드네. 싶으면 6, 7만 원이야. 마음에 드네. 싶으면 18만 원이고. 하지만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제품은 가성비까지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WL81 먼 거리를 비출 수 있는 스팟라이트와 근처를 고르게 비추고 싶을 때 활용을 하는 플루드라이트. 두 가지 모드로 작동을 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손전등이라 하면 옛날에 우리가 막 이만한 거 들고 다녔잖아요. 그런 거는 옛말이 됐고 일단 기본적으로 작아야 됩니다. 길이 121mm에 지름 21mm를 가지는 굉장히 미니미한 사이즈의 랜턴인데요. 제가 이 정도급의 랜턴을 리뷰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룸엔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직접 비춰와야 됩니다. 근데 얘는 밝기는 기본이고 직진성이 너무 좋아요. 스펙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115m거든요. 비춰보게 되면 저 멀리 있는 건물도 비춰보이고 제품이 스팟라이트 집중도가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어두운 곳을 비출 때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비출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플루드라이트 이런 식으로 비출 수가 있거든요. 내 얼굴 어디 갔냐. 뒤편을 은은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모드이기 때문에 비췄을 때 눈이 안 부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괜찮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밝거나 괜찮은 제품임은 확인을 했으니 스펙 값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 시간입니다. 스팟 라이트 모드 1단계 가장 밝을 때는 3시간 동안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2단계일 때는 3시간 반 3단계일 때는 10시간 동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플루드라이트 총 2단계로 작동을 하는데요. 1단계 250룸엔 5시간 동안 활용이 가능하고요. 2단계 35룸엔 19시간 동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에 사용 시간은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게 18650 리튬이용 건전지 시중에 너무 흔하잖아요. 충전을 시켜놓고 바꾸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작동 시간은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내구성이 중요하죠. 첫 번째로 LED 이 제품이 삼성 LED를 활용을 하거든요. 일단 국뽕 LED 라이프 타임이 이게 5만 시간 이게 5천 시간 아니고요. 5만 시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5년 동안 켜놓고만 있어도 LED는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안 크고 두 번째 드랍 테스트 이 제품이 1m의 드랍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거든요. 스펙상의 1m 드랍이 된다라고 적혀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바닥에다가 떨가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을 잘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세 번째 방수 방진 등급 IP67입니다. 그게 뭐냐면 1m의 물 속에서 제품을 작동을 시켜도 작동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해루질 용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막 2m, 3m, 4m, 5m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생활 방수로는 장마가 와도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깨알 디테일로 플루드 라이트 활용을 하려면 내가 이렇게 들고만 활용을 하면 아쉽잖아요. 차량 본네트 측면이라든지 위던지 아니면 저 같은 철제 벽이라든지 붙여놓고 활용을 할 수가 있으면 정말 좋은 게 이 측면 라이트인데 뒤에 굉장히 강한 자석이 있기 때문에 벽면에 붙여서 활용을 하면 정말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깨알 디테일 두 번째 메모리 기능 이 기능은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기능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나는 굳이 밝은 거를 쓸 필요가 없는데 적당히 밝으면 되는데 켤 때마다 눌러야 된다?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1단계 보드가 아닌 2단계로 작동을 시켰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굳이 여러 번 누르지 않아도 전원, 오프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오프를 시켰죠. 그러면 메모리 기능이 없다. 그러면 켰을 때 다시 밝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은 2단계로 작동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요게 1단계입니다. 2단계로 작동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단계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일정 시간이 지났다? 한 번 누르면 당연히 오프가 되고요. 근데 이 제품의 금액이 3만 원 후반대입니다.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보통 이 정도의 제품이다. 6만 원은 기본으로 넘어갑니다. 성능 좋고, 내구성 좋고, 깨알 디테일까지 많은데 3만 원 후반대다? 정말 저렴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뒤쪽 뚜껑을 열게 되면 배터리는 당연히 교체식이고요. 18650 건전지를 활용을 하는 두 번째로는 H11. 이 제품은 할 말은 많이 없는 제품이에요. 헤드랜턴인데 가볍고 밝습니다. 보통 가벼우면 밝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볍게 되면 18650 리튬이온 건전지를 활용을 하지 않고 보통 AAA 건전지나 AA 건전지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벼우면 밝기를 포기해야 되는 게 이 헤드랜턴입니다. 근데 이 제품 59g으로 매우 가벼운 제품이에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얘도 1m 드랍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독특한 점은 이 제품도 스팟 라이트와 플루 드라이트 두 가지를 지원한다는 거죠. 헤드 위쪽을 살펴보게 되면 전원 버튼과 태양 버튼이 있거든요.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팟 라이트 어느 특정 부위를 밝게 비출 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해모양을 누른다? 플루 드라이트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비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메모리기는 당연히 있고요. 근데 니크론 보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렇게 작은 데다가 어떻게 이런 깨알 디테일들을 넣어놨을까? 스펙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팟 라이트 1단계 500 루맨 1시간 반 동안 활용이 가능하고요. 2단계 250 루맨 2시간 반 동안 활용이 가능합니다. 3단계는 50 루맨 10시간 동안 활용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 제품은 스팟 라이트가 메인 기능이 아니죠. 플루 드라이트가 메인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가까이 내가 손을 이렇게 입에다 핸드 루맨을 물고 하는 게 아닌 헤드 루맨을 딱 쓰고 두 손을 자유롭게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곳을 비출 때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이 제품이기 때문에 플루 드라이트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플루 드라이트 1단계 모두 100 루맨 3시간 반 동안 활용이 가능하고요. 2단계 35 루맨으로는 11시간 동안 활용이 가능합니다. 철야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둡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리튬이용 권전지로 활용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측면을 보시게 되면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두 제품 모두 C타입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원 버튼 기준 왼쪽 뚜껑을 열게 되면 이렇게 열어볼게요. 14500의 리튬이용 배터리를 활용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시면 14500 리튬이용 배터리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나올 거예요. 구하기도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얘도 사용 시간의 제약이 없어지는 거죠. 배터리 두 개만 들고 가면 이 틀레드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아니면 가장 밝게 짧고 굵게 하루를 빡 쓰던지 헤드랜턴 줄도 저렴한 게 아닌 짱짱한 랜턴의 줄을 넣어주거든요. 안쪽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고무로 미끄럼 방지도 해놨습니다. 제가 목이 약해서 조금 무거운 헤드랜턴이나 목걸이만 조금 무거운 걸거라도 목이 굉장히 뻐근하게 아픈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는 굉장히 가벼운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피로도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 제품도 금액이 3만 원대예요. 두 제품 모두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제품 단점은 없냐? 보통 제가 단점을 메모리 기능이 없네요. 아니면 크기가 조금 크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품은 딱히 단점이 없는 굳이 단점을 꼽자면 니크론에서 헤드가 90도로 돌아가는 제품도 나오잖아요. 이 제품은 목은 돌아가지 않는다. 이 정도의 단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의 내구성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큰 단점이 없는 성능 면이나 가성비적인 면이나 둘 다 충족을 시키는 랜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각 3개씩을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인스타 팔로우도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구매를 하실 때는 항상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니크론은 항상 느끼는 건데 넣을 만한 기능은 웬만하면 다 넣고 주시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3만원 후반대면 뭐 이거는 오프다 레코드입니다. 뭐 이 사기예요.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